Q. 이거 뭐 어플 같은 것도 있네 어플이 아니라 야, 목도 있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신기하네 자카르타에 가야겠다 야, 누가 내리냐? 금이인가? 노란색 같은데? 안녕하세요 야, 이거 인스타 라이브라는 걸 해본 게 거의 뭐 몇 번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카르타 아이 자카르타 자카르타 오빠한테 안녕하세요 고마워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?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슈퍼쇼 세븐S 앵코를 하고 나서 이따 봐요 다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